안녕하십니까 청정당당 꽉쌤입니다 우리 꽉당 지저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참 축하를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올라오자마자 첫 시험 이 학평도 보고 아직 적응도 안 됐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만이 또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고1 우리 사회 역시 어땠나요? 어려웠어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니까 어려워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이번 시험이 조금 딴 때보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대부분이 고등학교의 첫 경험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어 아직 적응도 안 돼서 고등학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많아지고 책가방도 무겁고 할 것도 그렇게 많고 아직 새 선생님이 새 친구들이 새 학교에 적응할 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이요 이제 고등학생이야 그게 일단 마음부터 좀 살짝 받아들였어요 이게 고등학생이구나 그래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제 잘해보자 아 네가 장난 아니네 이거 야 중학교 전체 내용을 시험을 보고 있네 이제 이렇게 적응이 돼야 돼 중학교 때야 내신 시험이 중심이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관리 이제는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도 이제는 전체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렇게 학평 이런 걸로 시험을 계속 체크할 거란 말이야 탐구식으로 이걸 여러분이 계속 적응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시험이 있을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공부 정도의 실력이 되는구나 이제 3년 동안은 내가 진짜 공부에 한번 미쳐보자 공부랑 끝까지 나랑 같이 가는 놈이구나 그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내가 열심히 달려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한결 좀 편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안 가요? 자 우리 일단 고1 사회 이 통합사회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통합사회를 이제 앞으로 배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 이 시험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어? 중학교 때 막 분명히 도덕시간에 배웠던 것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고 분명히 사회 시간에 지리 쪽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언제 배웠던 건데? 이렇게 막 섞여져 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즉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두셔야 돼 일단 통합사회라는 거 우리 통합사회라는 과목은요 선생님이 뭐 촬영하는 것도 많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사회가 다 통합되어 있는 거야 그죠? 기본적으로 물론 역사도 통합이 됐지만 역사 영역 정도는 어? 따로 시험 보잖아 한국사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역사 영역의 내용들은 우리 고1 사회 이 통합사회의 거의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근데 살짝살짝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건데 거의 시험 문제 출제를 되지 않아 나머지 사회 영역들 즉 뭐가 있어? 윤리 영역이 있을 것이고 윤리 영역 여러분은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거야 그리고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사회 시간에 보면은 지리 영역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지도를 보면서 지리 영역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일반 사회 영역이 있을 거야 일반 사회 영역 나머지 영역들이야 나머지 영역들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영역들이 있어 뭐 사회문화 들어봤죠 사회문화 그냥 사람 사는 거야 문화야 어? 사회와 문화들이야 또 법 그리고 정치 법과 정치라 그래 또 경제 파트 경제 이런 것들 이게 합쳐지는 걸 일반 사회 영역이고 물론 이 지리 영역도 나중에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로 나눌 수 있어요 윤리 영역도 또 나눠져 우리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 윤사 그리고 생활과 윤리 생윤 생활과 윤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이 고1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사회로 배우지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나중에 여러분이 고3 나중에 수능 볼 때는 요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사회로 이걸 다 배울 거야 요번 시험도 계속 통합사회 시험 보면 요런 영역들이 쭉 같이 섞어서 나온 거죠 보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봐봐요 1번부터 6번까지 6번까지 어려웠다 어려웠다 1번부터 6번까지 어려웠다 1번부터 1번부터 6번까지가 6번까지는 윤리영역 문제였어 쉬웠다 이렇게 쉬운 거야 특히 윤리와 사상 요 생활과 윤리 여기는 또 사상가들 많이 나오죠 사상가 사상가들 지리영역 7번부터 13번까지 지리영역 문제였어 어려웠다 그러면 지도를 못 보는 거야 지리영역을 어려워하는 거야 쉽다 어 난 지도 한국지도 세계지도 어디가 위치고 여기는 무슨 기우고 어떻게 살고 어 그런게 난 쉬웠네 나 지능영역이 내가 좋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14번부터 20번까지 다 뭐야 일반사회 영역이야 여기에 사회문화 법과정치 경제가 쭉 합쳐있는 거죠 보면서 아 이거 경제네 아 요거는 법과정치네 아 요거는 사회문화파트네 그런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맞는 영역이 어떤 거지 이거를 갖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서 나중에 고2 때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본 기초적인 지식을 통합사회에서 배우면서 나중에 고2 고3 가서 이걸 선택할 때 기초적인 지식으로 또 나중에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통합사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내신관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수능 갈 때 이런 기초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나중에 선택할 때도 유리하다는 거 보고 잘 여러분이 좀 내신할 때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좀 알면서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또 배웠던 내용들이 다 이거를 융합해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설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쉬웠고 내가 어떤 영역에 좀 더 쉽고 어떤 영역을 내가 좀 어려워하는구나 그런 걸 좀 잘 생각하면서도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또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지금 이 시험 보는 것들 전부 다 다 뭐야 거의 다 대부분이 우리 고등학교랑 통합사회에서 또 배운 진짜로 자 우리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우리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였죠 그냥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었어 다음 가상편지를 쓴 사람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누구에게 자네가 바람직한 친구관계에 대해서 물었기에 편지를 쓰네 공자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않나요 요즘 친구가 가야 뭘까 친구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아니면 친구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은 것인가 친구는 도대체 뭔가 우정이 우선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지금 그럴 나이인데 자 아무튼 친구관계에 대해서 물었기에 그래서 답장을 쓴대요 공자는 뭐라 그랬냐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간다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고 했대요 자 그 말씀은 친구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아 얘 좋은 점이 있다면 내가 본받아야지 또 옳지 않은 점이 있다면 아 쟤 저렇게 왜 저러지 그런 점이 있다면 아 저렇게 하면 나도 그런 실수를 하겠구나 저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또한 진정한 친구라면 뭐라고 하는 거야 진정한 친구는 그 잘못을 어떻게 고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된대 고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된대 이게 뭐 어떤 건지 그냥 이 내용만 보고 입장 이 사람이 쓰는 입장이 뭐야 국어야 이거 완전히 그냥 그냥 상식이야 친구 사이에 서로 친구해서는 안 된대 아니 좋은 하라 그랬잖아 무슨 친구를 하지 말래 그거 진정한 친구도 아니지 또 그걸 못 받아줘 그거 진짜 친구도 아니지 이걸로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애 입장에서도 그렇잖아 친구 사귀는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어 얘 입장은 도움이 되어야 한대 도움이 될 거래 언제나 스승은 있대 좋은 점 나쁜 점 보면서도 아 내가 그거를 아 고쳐야겠구나 아 저건 저걸 본받아야겠구나 해야 된다는 얘기지 친구의 선한 행실을 자기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친구의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해야지 내가 이게 나쁜지 좋은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ㄴ과 ㄷ 답은 3번 끝 물론 어렵지 않죠 그죠